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김범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8일 뒤 6월 4일 여러분들께서는 학력평가를 보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학력평가를 보고 난 후 바로 이곳은 성지가 됩니다 지금 이 퀘스트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모두 확평해서 원하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곳으로 성지순례를 오시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저는 옴맘다에서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을 좀 해봤는데요 그럼 우리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제 퀘스트를 본다고 해서 그냥 막연히 이곳이 성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점수가 100점 빵 나오고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쵸? 제가 엄청나게 이렇게 기운을 확 드리고 기원을 하고 이게 효과가 대단하긴 합니다 그러지만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거주하고 있는 이 작은 이 거인을 깨우셔야 돼요 특히나 이 꾸물거리시는 분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그래 물론 중간고사 보느라고 엄청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잘 쉬었죠? 물론 또 중간에도 수행평가도 중간중간 있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간고사 끝나고 조금 긴장을 놓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쵸? 자 그런 분들 이제 학력평가 딱 18일 남았습니다 우리 18일 동안 다시 이제 꾸물거림에서 확 벗어나서 집중을 해서 우리 반드시 학력평가 대박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꾸물거리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명언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예? Procrastination makes easy things hard, hard things harder 그랬어요 이 말을 하신 분이 이제 메이슨 콜리라는 분인데 이제 어포리스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격언 작가세요 그럼 이분이 뭐라 그랬냐? Procrastination 여러분들 따라 읽으세요 Procrastination 오케이, 요게 바로 꾸물거림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해석 다 되죠? 꾸물거림은 만들어요 쉬운 것을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요 어 잠깐만 쉬운 것을 어떻게?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꾸물거림은 죄악인 거야 쉬운 것도 어렵게 만들고 가뜩이나 어려운 건 더 어렵게 만드니까 꾸물거림에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벗어나셔야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사실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 몸은 누워있는 거야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아 해야 되는데 아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누워있어 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누워있어 마음은 불편해 근데 누워있어 근데 머릿속은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최악이죠 쉬지도 못하고 일처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완전 인생의 낭비 맞습니까?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으으악! 어떻게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딱 때리고 바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기분이 좋더라고 뭔가 일처리가 되니까 진짜요 여러분들 지금 요 캐스트를 보기 전까지 꾸물거리셨던 분들 저랑 함께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딱 때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바로 그거요. 아주 잘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단 말이야. 하는데 아 선생님. 아 근데 제가 너무 늦지 않았나요? 학평 지금 18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 근데 제가 뭐 지금부터 열심히 한다고 해도 뭐 안 될 것 같은데. 아 너무 후회돼요. 아 좀 더 열심히 할걸. 그동안 좀만 더 일찍.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분이 또 어떤 말을 하셨냐면요. Regret for wasted time is more wasted time이라고 그랬어요. Regret이 뭡니까? 후회. 그럼 낭비된 시간이에요. 지금 과거분사 wasted가 타임을 꾸며주고 있죠. 여러분들. 그럼 낭비된 시간에 대한 후회는 더 낭비된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지나가서 낭비된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은 더 많은 시간 낭비라는 거지. 이미 지난 거 어쩔 수 없어. 그래 내가 꾸며거렸다. 오케이. 하지만 지금부터 난 달라질 거다. 지금부터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런 말이에요. 더 이상 지금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지 마세요. 그게 더 시간 낭비니까.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18일 동안에. 자 그러면 18일 동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릴게요. 상당히 많아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요. 18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 단어 먼저 설명 드릴게요.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단어가 절대로 빠질 수가 없죠. 단어만 잘 해놔도 여러분들 70% 이상은 한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플랜을 짜드릴게요. 쫙 썼는데. 그죠? 이게 단어의 개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 근데 또 이런 거 이런 거 있다. 학생들 물어보잖아요. 지금이 5월 17일이잖아. 17일. 그치?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야 우리 학평까지 며칠 동안 공부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18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17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7일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을 뺀 거야.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17일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시험 당일날 딱 빼고 17일. 그러면 안 돼. 그럼 벌써 또 꾸물거린다는 거잖아. 여러분들 이 퀘스트를 보시는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왠지 예상된 댓글이 선생님 저 이 퀘스트를 18일을 봤습니다. 그때부터 하시면 돼. 알겠죠? 그때부터 하면 돼. 그냥 무조건. 꾸물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단어 외우는 게 누구한테는 쉬운 일일 수 있고 누구한테는 지금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수로 그냥 정해놨어. 이 중에서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 내가 아직 영어 기초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단어 외우는데 거부감이 들어요? 다섯 단어부터 해보세요. 다섯 단어씩 18일 오늘 지금 이 퀘스트를 본 이 순간 5월 17일부터 시작하셨을 때 90단어를 외울 수 있어요. 90단어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90단어 외우잖아요.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들 학평에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요. 저 믿고 하시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다섯 단어부터 하셔도 되고 열 단어부터 하시면 180개 열 단어 270개 스무 단어 360개 스물 다섯 단어 450개 30단어 540개 35단어 630개 40단어 720개 오케이? 자신의 역량껏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18일 동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단어 자 그리고 여러분들 독해입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지금 18일 남았잖아. 먼저 모의고사에 대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주 1회를 풀 수도 있고 주 2회, 주 3회 이것도 여러분들 역량껏 푸시면 돼요. 단 오늘이 금요일이죠. 오늘 내일까지 중에 한 회는 꼭 푼다는 가정하에 짜드린 플랜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 1회씩 풀게 될 경우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4회분을 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7일과 18일 중에 한 회분 풀고 그죠? 다음 주 하나 풀고 그 다음 주 하나 풀고 그 다음에 학평 이전에 월요일에 하나 풀고 그럼 4회분이에요. 4회분을 푼 사람과 계속해서 꾸물거려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영어 시험에 맞닥뜨린 사람과 엄청 차이가 커요. 일단 멘탈 부분에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꾸물거리셨던 분들은 이제 시험 보는 당일까지도 꾸물거리셨던 분들은 야 이거 왠지 잘 못 볼 것 같은데 벌써 이런 생각이야. 근데 이렇게 꾸준히 하고 단호도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어? 이번에 한번 해보자. 한번 부딪혀보자. 이렇게 뭔가 어떤 전투적으로 접근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전투력이 차이가 나요. 오케이? 어? 그래서 주 1회 하셔도 4회분은 풀게 되는 거고 주 2회 하면 6회분이에요. 왜? 일단 오늘 내일 중에 하나 풀고 다음 주에 두 개 풀고 다다음 주에 두 개 풀고 그 다음에 시험 직전 주에 하나 풀 수 있어. 월요일 같은 날에. 오케이? 그럼 6개. 그리고 주 3회 뭐 월수금을 자꾸 풀겠다. 일단 오늘 내일 중에 하나 풀고 다음 주에 3개 풀고 다다음 주에 또 3개 풀고 그죠? 응. 거기다가 이 전날에 하나 풀고 그럼 8개. 오케이? 절대로 18일이라는 시간이 짧지가 않다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반드시 여러분들 차이를 만들어낼 수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그면요. 그럼 주 1회를 풀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월버수목금 중에 수요일을 풀었어. 그럼 나머지 날은 뭐 할까요? 어, 일단 단어 잘 외우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석연습을 하세요. 해석연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푸는 지문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지문을 뽑아서 하시면 돼요. 그냥. 오케이? 하고 싶은 지문을 뽑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단어 정리 하실 분들은 하시고 이제 단어 정리는 필수는 아닙니다. 왜? 우리가 어차피 하루에 적게는 5단어 많게는 40단어씩 외우기로 했잖아.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장을 통해서. 뭐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단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가 단어장을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중요한 건 해석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 모의고사 기출 이 문제집을 잘 보면요. 해설지가 요즘은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직독직해식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집 잘 찾아다가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에다가 밑줄을 친 다음에 그거를 미친 듯이 어떻게 해석을 한번 하려고 해보고 어쨌든 결과물을 만들어내보고 그 다음에 직독직해대 해설지랑 비교를 해보시면서 내가 뭐가 잘못되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는 경우가 분명 있을 수 있고 어려워. 그러면 저한테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제가 기똥차게 가르쳐드릴게요. 저 아시죠? Q&A 게시판 정말로 자세하게 잘 남겨드리려고 노력하는 거 아시죠? 네.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 책임지고 끌어올리겠습니다. 진짜로. 레알 로다가.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님 근데 저 영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사실 조금 겁이 나요. 모의고사 푸는 거는 그럼 그런 분들은 강의를 들어도 되잖아. 학평 관련 강좌도 있고 아니면 영어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강좌가 있어요. 물론 제 강의도 있지만 다른 선생님 강좌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강의를 들을 때도 하루에 한 강씩 들으면 18강이 나와요. 18강이면 어떤 작은 강좌는 완강을 그냥 해버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평 강좌는 보통 3강이나 4강에 하나니까 그냥 완강 몇 개 해버리죠. 거기다가 영어 기초를 잡는 강좌도 이제 예를 들어 뭐 제 강의도 18강으로 끝나는 강좌가 있습니다만 제 강의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 강좌 중에서도 이렇게 단기로 끝낼 수 있는 강좌가 있단 말이야. 하루에 한 강만 제대로 해도 강의 전체를 완강을 할 수가 있는 시간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다. 지금부터 정신차를 사게 되면. 오케이.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드릴게요. 오케이. 여러분들 모두 모두 파이팅인데요. 그 마지막은 좀 이렇게 마무리 해볼까 해요. 우리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그래갖고 막 토끼는 이제 거북이랑 경쟁을 벌치는데 토끼가 중간에 막 게으름 피우고 막 중간에 자가지고 거북이가 이겨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는 거북이가 되자라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야 우린 토끼보단 거북이가 돼야 돼. 느리지만 천천히 가는 거야. 그거 좋다 이거야. 근데 그거를 반박한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한 바 그랬냐면 aim to be the hair. 요게 토끼거든요. 토끼. 자 토끼가 되도록 목표를 해라. 오케이. aim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로 목표하다. 자 어떤 토끼냐면 who does not stop to rest. 자 스탑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죠. 뭐뭐 하려고 멈추다 해요. 그러니까 잠깐 쉬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 그런 토끼가 되라. 그렇죠. 그럼 최강이지. 토끼가 가뜩이나 빠른데 멈추지도 않아. 그럼 대박이죠. 엄청난 성과를 내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이 저는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건 이상적인 말이야 그냥. 그렇지 않아요? 상관하지. 뭐 누구는 토끼가 되기 싫어? 토끼면서 쉬지 않고 계속 가. 그럼 무조건 성공하겠죠. 근데 우리는 쉴 때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해요. 단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가 진 이유는 토끼가 쉬어서 진 게 아니지. 왜 졌어요. 쉬지 말아야 될 때 쉬었으니까 진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살짝 각색을 해봤어요. 좀 부끄럽지만 제 이름으로 달아봤습니다. 자 be the hair 살짝 제가 패러프레이징을 했습니다. aim to 동사원형을 갖다가 그냥 비동사로 바꿨어요. 그냥 되어라. 토끼가 되십시오. 근데 어떤 토끼? who knows when to rest. 뭡니까? 언제 쉴지를 알아야 하는 토끼가 되자 이거야. 여러분들. 쉬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쉬지 말아야 될 때 쉴 때가 문제인 거예요. 오케이? 지금부터 18일 동안 빠바박 저의 길을 딱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학평 끝나고 난 다음에 화요일에 끝나죠. 수, 목, 금, 토, 일 조금 쉬세요. 조금 쉬시면서 좀 이것저것 이제 돌볼 일 같은 거 많이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내신 모드로 또 들어가서 저랑 또 힘내서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절대로 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이 전투를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고 쉬자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6월 4일 때 학평을 보고 난 이후 이곳은 성지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다 잘 보셔가지고 웃는 얼굴로 이곳에 성지순례를 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최소연 다해서 끝까지 여러분들 책임지고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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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